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건강유정유청의 원장입니다. 북로장세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이야기. 오늘은 김훈 작가님의 라면을 끓이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에서는 1960년대의 라면에 대해서 묘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라면에 대한 건강과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라면을 건강하게 먹는 법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김훈 작가님의 라면을 끓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면은 일단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먹으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비만 등의 성인대사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약 70%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죠. 그래서 건강하게 라면 끓여 먹는 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잘 아시는 방법은 염분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스프량을 2분의 1이나 3분의 1로 줄여서 끓여 먹는 방법이 일단 제일 중요하겠고요. 면을 끓이는 방법인데요. 면만 따로 한번 끓여서 기름기가 빠져나오면 끓인 물을 버리고 새로 다시 끓이는 겁니다. 이렇게 스프량과 면을 조절해서 끓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파를 넣어서 끓이면요.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또는 양파에다가 파나 마늘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호박이나 양배추와 같은 채소를 넣고 같이 끓이면 칼륨 함량이 높아서 라면에 있는 나트륨 배출을 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라면을 섭취한 후에는 칼륨이 풍부한 토마토를 디저트로 먹으면요.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면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설명드렸고요.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김훈 작가님의 라면을 끓이며 오늘 함께 감상하시고요. 일요일 저녁 편안하게 잘 마무리하십시오. 건강의 정은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라면이 처음 나온 것은 1963년이었다. 쌀값이 얼마라는 기사는 일기예보나 증권시세처럼 연일 신문에 대서특필됐다. 춘군기에는 200만 명 이상이 굶주렸다. 기하 퇴치 또는 전량 농가 근절이라는 국정지표를 써붙인 현수막이 관공서 건물마다 걸려있었고 박정희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나는 국민을 굶기지는 않겠다며 울먹였다. 이 배고픈 시절에 나타난 라면의 맛은 경이로운 행복감을 싼 값으로 대량 공급했다. 그 맛의 놀라움은 장님의 눈뜬과도 같았고 불의 발견과 맞먹을 만했다. 라면의 탄생은 수천 년 동안 이어진 허기를 달래준 식량사의 전환으로 꼽힌다. 라면의 제조기술은 모두 일본에서 배운 것이지만 한국 라면은 1인분의 양이 일본 라면에 1.5배가 넘고 칼로리가 높아서 한 끼의 식사가 될 수 있도록 보강되었다. 라면의 등장은 1차 산업으로 식재료를 증산하지 않더라도 대량 가공과 보관, 유통과 가격 정책만으로도 식량난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박정희 소장도 라면 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냈다. 그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를 밑돌아 에티오피아와 캄보디아와 함께 세계 최빈국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필리핀의 원조를 받고 있었다. 나는 중학생이었는데 처음부터 이 이국적인 식품의 놀이끼리한 맛에 끌려들었다. 소설가 이문열은 그의 소설 변경에서 60년대 초의 라면 맛에 다음과 같이 경의를 표하고 있다. 노랗고 자잘한 기름기로 덮인 국물에 곱슬곱슬한 면발이 담겨 있었는데 그 가운데 깨어놓은 생계란이 또 예사 아닌 영양과 품위를 보증하였다. 철은 갑작스레 살아나는 식욕으로 그러나 아주 공손하게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그때의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맛난 음식을 먹고 있는 듯했다. 이문열 변경 7권 문학과 지정사 1998년 등장인물이 생애의 첫 라면을 공손하게 먹었다는 표현은 의미심장하다. 그때의 라면 맛은 그 후에 닥쳐올 산업화 시대 전체의 삶의 맛이었다. 사람들이 결국 그 맛에 인이 박히고 거기에 주눅들려 살아가게 되리라는 예감을 그 공손하게라는 네 글자는 함축하고 있다. 이제는 세상을 떠난 문화평론가 김현도 이승에서 어지간히 라면을 잡수셨던 모양이다. 그는 라면의 물을 아주 조금만 붓고 끓여서 떡처럼 만들어 술안주로 먹기까지 했다고 자신의 글에서 밝혔다. 김현은 라면을 먹으면서 상실된 삶의 두께를 괴로워했다. 그는 전통과 당대가 단절된 틈바구니에서 라면을 먹었다. 1960년대 라면은 지금의 것보다 기름기가 많았고 빨랫비누, 덜 익은 닭고기, 소기름 같은 냄새가 났는데 그런 냄새까지도 모두 첨단적이고 이국적이며 영양가 있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냄새와 식감은 박정희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시대적 절감으로 자리잡았다. 라면을 먹으면 근육이 불어나고 힘이 솟는다는 아이들도 있었다. 육군에 갔더니 거기서도 라면은 밥보다도 인기가 높았다. 주말에는 고정 메뉴로 라면을 먹었고 혹한기 기동훈련이나 유격훈련 때의 특식, 국군의 날, 축구시합 뒤풀이의 특식은 모두 라면이었다. 강원도 산골에서 온 어떤 하사관은 내무반 패치칼 라면을 끓여서 곧바로 먹지 않고 10분쯤 지난 뒤에 먹었다. 그 까닭을 물었더니 불어서 양이 많아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었다. 군대 생활의 즐거움은 화랑 담배와 라면에 있다고 그는 신병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연설했다. 내무반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군번이 못되는 신병들은 분말 수프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밥 먹을 때 국이나 밥에 뿌려서 먹었고 맹문에 그 가루를 풀어서 국처럼 마시기도 했다. 처음 나왔을 때 라면은 1개에 10원이었는데 지금은 권장 소비자 가격이 800원 정도다. 식당에 공급되는 라면은 10개나 20개 단위로 묶여 있어서 포장비가 빠지니까 소비자 가격보다는 쌀 것이다. 여기에 가래떡이나 만두 2억 개를 넣어서 끓이고 단무지나 김치를 곁들여서 3천원쯤 받고 계란을 1개 풀면 3천5백원 돼지고기 몇 점을 얹으면 4천원이다.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고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라면 시장은 위축되지 않는다. 라면은 한국인의 정서적 토양의 기층에 착근되었다. 외환 위기와 대량 해고, 청년 고용 절벽, 내수 침체 시절에도 국내 라면 시장은 더욱 번창했고 2013년에는 매출액 2조를 넘어섰다. 세계인스턴트 라면협회의 2013년 통계에 따르면 평균 한국인은 1년에 라면 74.1개를 먹는다. 인도네시아는 60개, 베트남은 57개 순이다. 전체 한국인은 1년에 라면 36억 개를 먹고 중국인은 462억 개를 먹는다. 이 통계를 보면 한국인은 세계에서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나는 1960년대 이후 한국 라면 시장의 팽창은 그 무렵부터 구조적으로 전개된 빈부의 양극화 인구의 대량소의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면을 좋아하건 푸아그라를 좋아하건 입맛은 빈부 차이와 관계없다는 말은 사람을 조롱하는 거짓말이다. 누군들 깨끗하고 신선한 음식, 갓 잡아온 것과 갓 뽑아온 것들, 산과 바다와 흙의 기운을 지닌 풋풋한 것들을 먹고 싶지 않겠는가. 부자들도 라면을 좋아할 수 있고 부자들이 때로는 라면을 먹기도 한다고 해서 라면 시장의 팽창이 자본주의의 싹쓸이가 몰고 온 인간 소외 사태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나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증명하기 어려울 뿐이다. 라면 시장의 배후를 이루는 인구 집단은 늘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입건 업건 간에 누구나 먹어야 하고 한 번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때가 되면 또다시 기어이 먹어야 하므로 라면 회사들 간에 시장 점유율을 다투는 엎치락뒤치락은 있겠지만 이 치고받는 품질 경쟁과 광고전이 소비를 펌프질해서 라면 시장 전체의 앞날은 소외된 군중 속에서 번창할 것이다.